어, 이것 봐라!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지구인, 문자로 책이라는 놀라운 물건을 만들고 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지구인들은 바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책방은 그런 지구인들을 연구하면서 지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직접 골라주는 책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독서 퀴즈를 맞춰주신 정답자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책방 도나!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우주에 장식할 첫 번째 행성이 될 책 매출의 크기가 아닌 존재감의 크기로 우주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하는 책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30년간 광고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의 브랜딩을 해온 이근상 작가님의 책입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작은 브랜드인데요. 매체와 플랫폼들이 다양해지고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관점이 다양해진 지구인들에게 작은 브랜드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주문하고 받아보는 데까지 평균 9개월이 걸리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그걸 받는데 9개월이나 걸리다니 아니 대체 누가 그 책을 살까 싶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출판사는 20년 전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출판사로 명성을 떨치면서 전 세계적인 출판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타라북스의 이야기입니다. 타라북스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책을 내는 방법이 아닌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폐직물이나 헌옷을 가공해서 직접 종이를 만들고 인쇄도 보통의 방식과는 달리 실크스크린으로 인쇄를 한 뒤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매 책을 만들다 보니까 제작기간이 무려 9개월이나 걸린 거죠. 사람도 나무도 일정한 높이까지는 위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 높이는 더 이상 성장의 척도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 다음은 속도와 크기가 아니라 질과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잣대로 성공을 측정하던 시내는 지나갔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바꾸어서 자기만의 잣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맥도널드 할머니 투자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맥도널드에 들러서 햄버거와 코카콜라의 맛을 본 한 할머니가 두 브랜드의 주식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시장 동향이나 매출, 성장 가능성을 측정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 이것 봐라! 라는 소비자의 포인트가 브랜드의 성장 가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집니다.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맥도널드 햄버거의 맛에 빠지면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듯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되면 그 브랜드의 제품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학연과 지연을 동원하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와 공감대를 만드는 것, 다른 말로 라포가 필요합니다. 라포는 주로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밀도를 말해요.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서 라포라는 건 어? 이것 봐라? 와 같은 이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라포는 굳이 누구에게 맞추려고 애쓰거나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옳다고 믿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라포의 핵심은 말로 포장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를 상징하는 황소상 앞에 어느 날 작은 소녀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소녀는 무서운 기세로 돌진할 것 같은 황소 앞에서 아주 당찬 표정과 자세로 서 있었는데요. 그 소녀상의 이름은 겁없는 소녀였습니다. 겁없는 소녀상은 트위터에서 46억, 인스타그램에서는 7억 4,500만이나 언급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겁없는 소녀를 뉴스로 다뤘죠. 이 소녀상은 누가, 왜 세웠을까요? 이 소녀상은 한 금융회사가 자신들의 펀드를 홍보하기 위해 세운 거였습니다. 쉬펀드라는 이름의 이 펀드는 여성이 리더이거나 주요 경영진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였기에 그것을 세계 여성의 날,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소상 앞에 세운 것이죠. 작은 브랜드에게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가 뉴스가 되도록 만들고 그 뉴스가 미디어나 SNS를 통해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사업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많은 분들의 실패를 줄이고 또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서 같은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 퀴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퀴즈 보시고 맞춰주세요. 주로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밀도를 말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신뢰관계를 위한 조건이 되고요.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 이것 봐라! 와 같은 반응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자, 이 퀴즈의 정답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아주아주 다양한 상품을 드리고 있어요. 상품 중에는 엄청나게 유용한 밀키트도 있고요. 기프티콘도 있고요. 아주아주 푸짐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책을 보면 저자 소개가 들어간 부분을 날개라고 부른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책은 새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읽을수록 강하고 유연한 날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가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책을 찾아드리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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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